흰 양말만 신기, 검정 양말만 신기 아... 흰 양말만 신기 피자에 막걸리, 해물파전에 화이트와인 아... 피자에 막걸리 여름 휴가를 간다면 부산, 강원도 어... 집... 집안... 강원도 피처링을 받는다면 김연자, 민경훈 김연자가 누구예요? 아모리파티 아, 김연자! 무조건, 무조건 창모, 김효은 타이틀곡 싱글에 보컬 피처링을 받는다면 화사, 거미 거... 거미 초능력으로 한 명... 아, 화사, 화사 마마무 화사 초능력으로 한 명을 살릴 수 있다면 맥 밀러, 텐타시온 맥 밀러 기린으로 살기, 서사무엘로 살기 공중파 샴푸 광고 공중파 샴푸 광고가 들어온다면 한다, 안 한다 한다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자신의 예명을 문신하겠다고 한다면 말린다, 내버려둔다 말린다 락페스티벌에서 천진반 그려진 티셔츠 입기 성수족발이라고 써진 티셔츠 입기 아... 천진반? 누군가에게 공개적으로 디스를 당한다면 반격한다, 무시한다 저 무시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